저 주말 영업 싫어가지고 잠깐만요 2, 3시간이면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이 시끄럽다 그냥 하시던 대로 그냥 지금 봐서는 지금 잠깐 빈 바로 했을 때 나타났던 가장 고치할 부분 중에 하나는 고관절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보면 당길 쪽에 얘가 얘가 움직여 가장 중요한 거는 고관절을 놓고 쭉 힙힌지 자세에서 그대로 끌어올릴 때 걔 하는데 끌어올릴 쪽에 골반이 움직임이 있다는 중량을 잡고 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얘기니까 한번 보고 말 그대로 걔는 움직이면 치칭인 거예요 근데 완전히 고립시켜서 하기가 벤토 바벨로우가 쉬운 동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벨로우를 고정시키는 위치 벤치를 이용한다거나 더 좋은 머신을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게 허리에 부담이 전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목에서는 허리 부합감이 안 들어가는데 무게가 올라가면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와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예전에 새우둥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만들기 싫어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무게 이상 가지 않으면 원래 그런 강한 자극이 안 오니까 자꾸 운동이 안 된 거 같으니까 그럴 수록 여자 선수는 그 자세 유지하면서 등 자극을 더 고립시켜서 느끼려고 하시는 게 더 포인트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립 젤을 껴볼까요? 여 bibli 그것봅 보시고 지금은 자극이 어느 쪽으로 등 중에서도 어디 쪽으로 오신 것 같으세요? 중앙. 중앙. 고기를 지금 타겟을 하고 하시나요? 네. 자세는 되게 좋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항감을 끌어 당길 적에 몸이 움직이는 그것만 잡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바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습관해요. 네. 그거를 고치려면 방법 중에 하나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관절을 지지하시고 이 상태 그러면 움직이지 않겠죠. 이런 방법도 이용하시고 좋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두 번째 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바로요? 네. 바로. 똑같이. 왜 중요하냐면 네. 중량을 치지만 전혀 자극이 들어간 건 아닌데 고립이나 집중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차는 어디가 만약에 이동운동 하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치팅. 네. 똑같은 방법이니까 골반 특히 예전에 배꼽 아래에 힘을 빼라 움직이지 말라냐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하기에 벅찬 무게라고 하면 약간의 치팅은 포함될 수 있어서 마지막 수축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좀 잡아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발을 제가 네. 갖고 가서 뒤에 놓고 네. 다른 그 수축 시점은 굉장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뒤로 오시고 한번 기대시고 골반을 빼시고 네. 발을 좀 더 앞으로 한번 빼보실까요? 엉덩이를 지금 쭉 빼시고 네. 그 상태 네. 대셔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잖아요. 발을 살짝만 모아보시고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대로 하나 쭉 네. 네. 좋습니다. 다섯 여섯 팔 끔찍 일곱 종합 넷 아홉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둘 셋 둘 셋 넷 넷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닥에서 내려 놓으실까요? 힘드시면 네. 어떠셨어요? 차이점 좀 느껴지셨나요? 네네. 자세가 어색해서 어 좀 차이 좀 많이 들... 들... 네. 약간 들렸는데 어 원래 벤트하면 바닷가 수평될 때까지 내려가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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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0도 정도는 유지를 하셨지만 대신에 이 고관절에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사용되는 근육의 참여도 등근육의 참여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그거를 더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움직임을 제한하고 하셔야 조금 더 반복 수에 따른 자극이 더 극단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자극 포인트가 여기에서 되고 하니까 좀 더 내려와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상체는 약간 섰지만 그거는 나중에 좀... 지금 어색해서 그렇지 허리에 부담이 없을 정도까지 살짝 더 내리시고 아까처럼 하신 상태에서 팔꿈치의 각도를 끌어올리게 되면 등에 자극이 좀 더 전달되시겠죠? 그거는 지금 뭐 한 두 번에서 고쳐지진 않고 본인의 그런 문제점이 지금 파악 됐잖아요? 다른 건 괜찮으세요? 원래는 수축 지점이라든가 팔꿈치 각도라든가 포인트 그리고 내려놓는 이완 동작에서도 되게 안정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조금만 개선하시면 충분히 더 좋지 않을까? 무게는 지금 어떠세요? 무게는 할만한 거 같아요 평상시보다는 어땠어요? 지금 평상시보다 무게가 무겁진 않죠? 그럼 무게를 한번 더 올려보고 한번 해볼까요? 10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을까요? 네 10을 근데 필수는 많이 못하고 네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해주세요 네 선생님 벽에 대고 하는걸로? 아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거는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 보여주시면 되니까요 1 3 4 5 6 6 7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오케이 걸어놓으시고 지금은 가격이 어디 쪽으로 가셨나요? 느낌의 팔, 승모, 중상부, 중앙 팔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손도 차시고. 등 상부 쪽으로 승모 쪽으로도 가셨나요? 승모요? 아까보다는 승모로 많이. 등 전체적으로 퍼진 느낌? 원래 자극이 이쪽으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동작은 비슷했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저항감이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항감이 조금 컨디션이 좀 좋을 때나 지금도 약간 좀 어색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딱 이 동작을 봐서는 동작 자체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끌어당기는 힘과 이완하는 템포가 아까랑은 많이 바뀌었고 비슷하지만 그래서 좀 상체가 덜 떴기 때문에 승모근에 개입이 되든가 전환이나 상암근의 힘이 좀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확실한 건 여기 집중이 잘 안 된 것만. 고립을 못 시켜서. 그러면 무게를 다시 낮춰서 이번에 컴파운드 세트로 들어갈 건데 네. 아까 5kg 하셨을 때는 느낌이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셨나요? 네. 5kg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컴파운드는 무게를 좀 치려서 배수를 좀 더 들어가시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컴파운드를 해서 네. 두 세트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템포를 지금 보면 수축 이완이 좋긴 좋아요. 근데 약간 템포를 반박자만 살짝 반박자만 빠르게. 지금은 아아. 지금은 약간 미묘하게 살짝 틀리거든요. 조금만 약간. 아아. 완전 수축 이완 속도가 동리되네요. 아니요. 분명히 이완 속도는 낮춰야죠. 맞춰요? 네네네. 이완 속도는 낮추는데 전반적으로 파워 있게 끌어올리는 동작의 스피드를 잠깐만 반박자만. 조금만 빠르게. 네. 개수는 아까는 한 15회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도 15회 하시고 바로 웨플로 넘어가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골반의 움직임 한번. 아까 고정해서 했던 거 생각해 보시고 내리고. 그렇죠. 넷. 셋. 넷. 그렇죠. 약간 파워풀하게 등 당기고. 다섯. 반동을 좀 이용하지 마시고.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손목 꺾지 마시고. 쭉. 아홉. 여섯. 좀 더. 하나. 둘. 계속. 셋. 넷. 라스트 한 번 더 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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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보시겠어요? 무게가 괜찮은지 너무넓게 잡지 마시고. 네. 그 정도 잡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골반을 안으로 쑥 넣어주시고 낮나요 쭉 들어가시고요 발을 완전히 쭉 들어가시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그래서 대태부를 아니요 이런식으로 대태부를 완전히 매트에 밀쳐가시고 몸은 5도나 10도 살짝 기울이시고 광대근을 잡아놓고 당기는거 빠르게 무거우신가요? 무거우신가요? 무거우신가 좀 줄ía요 껍 하나 둘 셋 팔꿈치를 살짝만 바깥으로 살짝만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당겨서 눌러주고 천천히 여덟 당기고 팔꿈치 잠깐만 바깥으로 아홉 더 힘이 빠지셨나요? 네 무게를 좀 더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둘 라스트 한 번만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처음 하시는 동작이라 좀 저기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서 20으로 완전히 더 줄여야겠습니다 얘가 좀 무거워요 좀 초 따라 다시 랜트 오브 로우 하시고 랜트 오브 로우 느낌이 어떠셨어요? 지금 완벽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얘를 하고 예전에 바벨로우하고 덤벨로우를 같이 컴파운드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고 지금 바벨로우하고 랜트 오브 다운하고 같이 묶은 컴파운드 세트 하는 차이점이 약간 느껴지시나요? 약간 저 제가 느끼기에는 등 상부 쪽으로 좀 더 자극을 좀 극대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이쪽 중앙부를 좀 많이 근육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랩프를 해서 광배 바깥 쪽에 약간 자극을 줬더니 상부 쪽이 많이 운동을 근데 스포츠 모델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등 하부보다는 물론 등 하부도 공략을 하여 있지만 백포즈를 잡을 적에 많이 중점을 드는 건 등 중앙과 상부 쪽에 그쪽이 좀 더 자극을 전달시키는 게 훨씬 더 안쪽에 있는 응형근, 수원근, 대원근 쪽에 방배근도 강배근도 약간 위쪽에 자극을 주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만 힘드셔도 복합으로 한 번만 더 좀 더 쉬셔도 돼요 물 좀 드시고 한 번만 더 들어가시게 지친 걸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청자들이 보고 어 저거 진짜 힘들겠구나 알지? 아무리 있어서 할게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 저거 뭐야 저거 막 그렇게 나온다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림의 폭은 너무 넓지 않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발을 잡을 때 얘가 좀 약간 높긴 한데 대부분 몸이 들어가서 몸 바깥쪽을 잡아주시는 폭이 제일 좋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 폭이 가장 이상적이고 여기서 약간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몸을 붙여서 잡고 끌어와서 놓고 당기시면 가장 이상적으로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립을 언더그립으로 잡으셔서 그립의 변화로 일어나는 등근육의 변화된 자극도 느껴보셔야 합니다 하시고 바로 넘어갈게요 안정감 있게 안정감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절의 움직임 잡아주시고 하시고 시작 하나 하나 그렇죠 파워 둘 더 등 쭉 늘려줬다가 하이 셋 복부에도 힘을 준 상태에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계속 열 하나 여기서 둘 더 셋 넷 좀 더 넷 라스트 굿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바로 이어지실게요 랩플로 무게를 많이 낮췄습니다 네 마찬가지도 얘도 그립을 나중에는 그 하셨던 좁은 레로우 그립이라든가 그립의 변화를 주셔도 괜찮으세요 지금은 스탠다드로 와이드 그립으로 잡아서 들여가지고 대테부를 완전히 쑥 넣으시고 골반이 완전히 밀착되고 뒷껍치 올려서 대테부 고정 몸을 살짝만 더 기울이세요 그렇죠 하나 파워 있게 당기시고 둘 셋 정각골 수축 셋 넷 몸 흔들리지 않게 다섯 여섯 코하에 힘을 딱 들어가셔야 돼요 과도하게 몸을 더 휘지 마시고 일곱 좋습니다 여덟 아홉 팔 힘 좀 빼시고 열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팔꿈치 살짝 바깥쪽으로 빼시고 다섯 더 들어갈까요 여섯 스무개 채울게요 일곱 여덟 파이팅 아홉 마지막 한 번 더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루틴이 바뀐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처럼 등에 같은 부위이지만 같은 동작이지만 부위가 다른 약간 다른 부위를 고립시켜서 자극시키는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아주 좋아요 딱 힘들다 힘든데 한번 하자 엄청 힘들 엄청 힘들 이거를 예전에 그냥 바벨로우하고 덤벨로우를 같이 묶어서 팔 세트 물론 쉬는 시간이 좀 기셨겠지만 쉬는 시간을 좀 최소화시키고 반복수를 최대로 끌어 올리시고 세트수는 떨어뜨리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반복수를 확실히 좀 늘리니까 좀 더 호흡이 더 힘들고 확실히 좀 뭐랄까 오래 달리기 하는게 더 힘들듯이 약간 횟수가 많아지니까 좀 더 칼로리 소모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이게 바벨로우랑 랩풀이랑 약간 타겟 부위가 다른 걸 묶어서 하니까 좀 등에 자극을 좀 더 넓게 한번 운동했을 때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변화된 유틴으로 지금은 뭐 바꿔서 바로 하시는 거니까 백프로우를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운동을 전혀 안 하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 선수 시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적인 것을 조금만 더 보완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등에 컴파운드 세트에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등훈련에 어 덤벨로우하고 시트드 케이블로우를 한번 하실 텐데요 잠깐 휴식하셨다가 케이블로우는 여기서 하실 거고 덤벨은 이쪽으로 갖고 와서 덤벨로우를 같이 그냥 하도록 덤벨로우를 먼저 하고 케이블로 하도록 휴식 좀 하시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